오늘은요. 섬진강가 벚꽃들의 축제 구경하고 가실게요. 지방으로 당일치기 일보러 가는 중이에요. 와우 멋지죠. 사뿐히 나무가지 위에 앉아있는 벚꽃의 자태가 아름답습니다. 아 멋져요. 많이 봤어요. 여러분 벚꽃보시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? 저는 초등학교 벚꽃필 때 소풍 간 것이 생각나요. 일원의 통복 콩과자 두 개 풍선 한 개 등등 또 하동 갔어요. 하동시장 시르기국집 여기가 참 많나요. 가격 3,500원 같이 간 지인은 밖에 손님에게 자리 비워준다고 10분만에 해치웁니다. 뜨거운데 말이죠. 아 저 그렇게 못 먹어요. 지인의 성품을 봅니다. 사람을 생각해주는 그 배려가 저는 참 감동 먹었습니다. 하동시장 물 예 여기도 또 왔어요. 물은 항상 젊네요. 드롭이 벌써 나왔어요. 몸에 좋다는 그 비싼 드롭 1킬로에 3만 7천원이래요. 살기면 가격 알려준데서 샀어요. 지인이요. 동백꽃도 많이 예쁘게 피었어요. 일도 보고 꽃놀이도 하고 오늘 참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.